으아악! 으아악! 하나, 둘, 오케이. 저리 할게요. 왜 젖는 게 나 늙지가 않지? 어, 홍아야. 오빠, 나 사고 났어. 뭐? 너 지금 어디야? 수정 씨 잠깐 병원 좀 다녀올게요. 어? 오빠? 응? 응. 안 다쳤네? 응. 누가 다쳤다고 그랬어? 하... 놀랐어? 나 차 갖고 왔어. 내가 데려다 줄게. 넌 진짜 끝까지 날 진지하게 대하질 않는구나. 뭘 진지하게 안 받아. 진짜 사고 났었고 그 순간에 오빠가 생각나서 연락했어.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? 왜 화내. 자기가 맘 변해놓고. 너 나한테 변할 마음은 있었어? 오빠는 내 밥이었잖아.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. 전에는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젠 달라졌어. 나도 사랑받고 싶어. 하... 하... sha... 하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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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감사합니다.